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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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별명 빨간머리의 문수희씨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 가는거에요? 오늘 삼산 도는 첫날인데요 지금 월출산을 먼저 시작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지금 아 오늘 정말 이 기분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깨도 되게 묵직한 것 같고 또 이렇게 심장이 뛰는 이 박동수가 너무 뛰어서 아직도 지금 또 긴장이 너무너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신의 원력을 믿고 네. 손문을 열기 위해서 네. 오늘 시작을 합니다. 3박 4일 동안 당신의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선생님보다도 일단 저희 어머니 믿음으로 파이팅하겠습니다. 빠샤. 빠샤입니다. 자 우리 문수희씨 오늘 3단을 노는데 본양 산천을 왔어요. 네. 기분이 어때요? 아 저는 솔직하게 처음에 올 때는 신나는 기분이 좀 많았었는데요. 도착하는 순간부터 이 울음이 벌써 서글픔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서깃발 서는 그 기분 그거와 가슴에 뭔가의 통증 같은 걸 느꼈거든요. 그런데 저희 이제 신엄마 신어머니의 원력을 받아서 너무나 왜 그랬던 건지 다 이유를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제가 너무 몰라서 솔직히 좀 많이 어리버리 했는데 옆에서 또 다 안 좋은 것들 잘못 받는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깨우침에 다시 하나 또 오늘 공부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큰 제자 되시고 어려운 사람들의 등불이 되고 색별이 되게 진심으로 기원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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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 애기가 참 잘했어요. 앞으로 기대도 하고 영워맛은 부처산의 산신령님과 함께 애기하고 우리 문씨 친애기하고 또 열심히 선문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해주세요. 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